어제 이재명, 한동훈이 회담을 했습니다. 공동합의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합의문을 조금씩 보면서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두 분이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또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아마 훑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합의문 8개 조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번 민생공통공약을 위한 합의기구를 운영하자. 저는 이 합의기구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기구를 운영해보자.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은밀하게 보면 이 합의기구에서 그럼 합의가 되면 당론으로 채택이 되고 그 당론을 통해서 의원들을 지배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기본 정신에 어긋납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오로지 자유로운 논리에 따라서 표결을 참여하는 거지 당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거 우리 합의했으니까 공동으로 통과시킨다. 자, 이 본회의의 상임위에서 찬성표를 던져라. 이런 구조거든요. 지금 합의구조라는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봉쇄하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국정을 결정하는 국회의 기본 원리에 이건 어긋나는 방식법이죠. 지금 사람들이 언론들도 그렇고 합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각 당의 내부의 독점구조. 말하자면 지도부가 의원들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조건 위에서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원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그냥 똑같은 국회의원이지 어떤 당에 속한 소속인으로서의 국회의원의 개념 규정이 아닙니다. 양당이 이런 합의구조를 만들어서 당을 내부적으로 독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맞는 거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서 저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이라는 분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이것이 저는 김건희 여사의 아이디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만일에 그게 주가가 너무 떨어지게 만든다 등등 여러 문제가 되면 세율을 좀 내려서 현실화하면 되죠.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것도 주식매매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안 내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거야말로 내 매매내역을 공개하기 싫고 내 매매내역을 당국에 들여다보는 것에 반대하는 주가조작군 소위 작전세력이나 이런 세금을 즐겁하고 싫어하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하던 김건희 등등 이모 등등 이런 작전세력이 싫어하는 건데 대통령 너무 가까이에 이 작전세력이 있는 겁니다. 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쏟아겼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금융투자소득세가 주가하라고의 원인이 다 폐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는 완화하자 폐지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게 맞죠. 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폐지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문제를 얘기했다는데 이거는 국회가 할 일이 아니죠. 정부가 할 일입니다. 반도체와 AI 국가기관전력만 확충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각 지자체에 얘기할 문제죠. 국회가 국회 이름으로 협박금지법을 만들든지 산업시설 방해금지법을 만들든지 송배전선을 지금 못 만듭니다. 삼성전자 공장을 짓겠다 유치하겠다 공장 짓겠다고 해놓고 막상 그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전기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전부 돈 달라 돈 달라 못해준다고 지역주민들하고 나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시설 건설을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법을 만들든지 구글금지법 지자체 구글금지법을 만들든지 무슨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부 뜯어먹는 거죠. 온 국민과 지자체가 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뜯어먹는데 그러니까 기업체 유지하면 그 뜯어먹는 뭐 도장 받아오라고 그러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도장이 받아집니까? 도장값을 내야죠. 온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도장값 없이는 도장 안 찍어줍니다. 그런데 지역지자체들은 버젓이 지역주민들 도장을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그 무슨 도장을 받아야 됩니까? 회계 처리할 수 없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가게나 소상공인 부채부담 언제나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생문제라 그러면 자영업자 문제다. 골목상권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들이 아예 생각을 할 정도죠. 민생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자영업자 문제나 골목상권 문제라고 의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한 2, 30년 되었습니다. 민생문제다. 그러면 그건 자영업자 문제이거나 골목상권 문제이거나 전통시장 문제일 것이다. 라고 의뢰 우린 생각해요. 이런 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해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정책이라는 걸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규제를 하면 안 돼요. 대기업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나오게 대기업 사이즈 규제를 합니다. 대기업 사이즈 규제를 하니까 대기업이 할 만한 대기업의 영역으로 포함될 만한 것들이 전부 골목상권으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골목이 미어 터지는 거죠. 경제 전체를 보고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사이즈 이하로 있게 만들어주고 대기업의 영역이 커서 소위 좋은 직장이 많아지고 복지가 좋은 기업이 많아지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정책은 대기업의 총량 규제를 합니다. 5조 이런 금액 규제를 하죠. 5조가 넘어가면 규제한다. 딱 총량 규제를 합니다. 김주병님 돈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저절로 올라가야 돈이 돌아야 시장경제가 있는 것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작전꾼들을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는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작전꾼들이 다 빼먹거든요. 밧데리 주워 많이 잃었습니까? 김주병 씨 밧데리 가지고 얼마나 사기를 처먹었습니다. 도이쉬모터스 가지고 얼마나 사기를 처먹었습니다. 그게 안 당하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은 투기투전판입니다. 아닙니다. 투기투전적 요소가 있지만 투기투전판에 사기 처먹는 그런 작전꾼들을 없애고 사기 처먹는 일부 악덕 정권업자들을 규제하고 그런 거죠. 벌 주고 잡아놓고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식투자가들이 1,400만 명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400만 명 주식투자자 중에서 연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번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연 5천만 원 이상 벌었습니까? 연 5천만 원 이상 벌어보셨어요? 아크로필 연 5천만 원 이상 벌어야 금투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연 5천만 원 벌어라 그러면 얼마든지 주식투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연 5천만 원 이상 벌어보셨어요? 개미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한탕 해먹는 주식투자자들 얘기죠. 작전꾼들 얘기죠. 작전꾼. 작전을 해서 복잡하게 하면 어디서 얼마를 벌고 어디서 얼마를 벌고 하는 매매 내역 이런 게 다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지금 작전하는 애들이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 세율을 낮춰달라 이래야지 아예 폐지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우리나라의 작전꾼들이 마음대로 하는 시장이니까 미국이 훨씬 낫다 하니까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은 무섭거든요. 무섭습니다. 미국 시장이 작전하다 걸리면 박살납니다. 아주. 50년, 80년 이렇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5년, 10년 이런 게 아니에요. 80년, 100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긴다는 미국은 투자가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작전꾼이 시장을 거슬러서 억지 작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믿을 만하고 계산한 대로 예측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으로 미국 주식이 투자하죠. 우리 시장은 그게 안 됩니다. 시장이 워낙 미친 듯이 날뛰고 심지어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이 난무하니까 개인들이 감히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김주병은 거꾸로 알아듣는 데는 선수군요. 작전 세력을 잡기 위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보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작전 세력을 잡기 위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금투세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애들이 작전 세력이 많다 이런 겁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시는군요. 주식 시장이 일 안 하고 한탕 하고 싶은 것만은 아니에요. 경쟁이다. 경쟁이 다른 나라 다 돈 내는데요. 세금 내죠. 다른 나라 다 세금 내죠.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상속세는 이유가 없으니까 폐지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금투세가 있어야죠. 상속세를 안 내고 혜택을 주면 상속세 혜택받은 주식을 팔 때 자본 투자세를 내는 거죠. 자본 이득세를 내는 거죠. 그런 겁니다. 주식 매매에서 돈 벌었으면 양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매매 차 있고 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제 소감 보겠습니다. 5번 가계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줄이자. 맞벌이 육아휴직 기간 연장. 참 이 저출생 문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그동안에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성부를 만들고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소위 여성우대 정책을 거의 패밀하고 부를 정도로 퍼부었지만 오히려 결과는 거꾸로 갔죠. 남녀의 세계관 차이를 극대극으로 만들었습니다. 20대의 경우에. 매칭이 안 되죠. 두 사람이 결혼을 안 합니다. 20대 남, 20대 여는 결혼 생각이 없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이 30대입니다. 그래서 여성우대 정책의 과도한 현상이 오히려 결혼적 연계에 있는 남녀들에게 특히나 그것이 집중적으로 되면서 완전히 무슨 원수사이처럼 되어버렸어요. 원수처럼 되었어요. 어린 여자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까불고 있습니다. 뭘 안다고 까불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뭐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연애관계 이런 게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세주의적인 세계관 또 출세였고 어떻든 육아를 시작하면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장애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여자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무한정으로 보장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성들이 육아를 선택할 가능성 없죠. 7번 이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입니다. 딥페이크가 최근 우리나라 언론들이 큰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SNS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좌우를 가리지 않고 딥페이크와의 전쟁입니다. 한겨레신문도 오늘도 시리즈를 쓰고 있고 조선일보도 딥페이크 관련된 매우 철화하는 기사를 굉장히 크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딥페이크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 자유를 공격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거든요. 언론 자유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표현 자유를 위축할 가능성에 심의 유의를 해야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지금 아마 한동훈이나 이재명 두 분 어느 분도 자신에게 얘기하기 어려울 텐데 표현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 드리면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조선일보 논설실에 있는 간부 논설위원 한 명하고 국정원 직원하고가 여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이 농담을 진하게 해보았습니다. 농담을 아주 지롱을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누군가가 절취해가지고 깠습니다. 까면서 여성들에 대해서 칭하기를 피해자들은 이렇게 칭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자를 피해자다 이렇게 칭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성 세 명이 두 사람의 대화록에서 피해자였습니까? 어떻든 그 사실이 있었잖아. 그런데 모르는데요. 여성들은 누군가가 그 대화를 절취해가지고 공개한 게 피해자를 피해자 문제를 일으킨 거지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사적 두 사람이 사적 공간에서는 전혀 피해자가 아니었죠. 그건 누군가가 절취해가지고 공개한 그게 피해를 주는 가해 행위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를 처벌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 딥페이크 예를 들어서 이거는 딥페이크 하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여성들의 어떤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놀렸다. 두 사람이 사적 대화에서 그런데 누군가 절취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다. 우선 공개한 사람을 처벌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8번 정당 지구제 지구당제 도입 정당 지구당을 없애면서 했던 여러가지 걱정거리와 불만이 다 어느정도라도 해소가 되었나요? 지구당을 없앨 때의 지구당을 없앤 사유 는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조금 불편하다고 다시 허용을 하게 되면 지구당을 없앴던 당시의 사유가 더 극적으로 폭발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한동훈 합의문 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한동훈이 정부 여당으로서 뭔가 제안할 것이 있을 텐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력에 대한 큰 그림이나 합의 나는 이렇게 국가를 걸어가겠다 그래서 국회는 어떤 장치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